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들 때마다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슬프기도 하구요. 가끔 눈물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지우려면 정말 어떠한 정진으로 제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면 돼요. 자기가 지금 원래 나이 몇이에요? 62세입니다. 그럼 60년 이상 살아왔잖아요. 네. 그게 삶이에요. 60년 이상 살아와 놓고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젊었을 때는 정말 기고만장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게 많이 오더라구요. 가끔씩. 젊을 때 기고만장했으니까. 네. 과부지 뭐. 자기가 모잘랐다고 기고만장해요. 산에 사는 다람쥐 기고만장한 거 봤어요? 산에 사는 토끼 기고만장한 거 봤어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토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다람쥐도 별 두려움이 없어요. 네. 물론 죽인다 하면 살라고 도망가지만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 앉아가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누가 공격을 하면 도망가지만은. 네.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안 하는데 괜히 혼자 앉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뜻 언뜻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항상 가끔씩 있더라구요. 오래 살고 싶다 이거지? 기고만장하게 오래 살고 싶다. 아니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놀겠어요. 자기 62이면 옛날로 치면 한갑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살만큼 살았죠? 네. 죽으면 되지 뭘. 살만큼 살았는데. 아니 살만큼 안 살았어요? 그래도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마무리? 자식들에 대한 마무리. 20살 안 됐어요? 아니요 다 넘었어요. 20살 넘었으면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네. 또? 죽을 때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죽을 때 어떻게 잘 죽기는 그냥 죽지. 죽는데 어떻게 잘 죽는 거 못 죽는 게 있어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어요. 그래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정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남이 좋아하는 사람 되려면 자기 가진 거 베풀어 주면 되지 뭐. 네. 근데 자기 지금 베풀지도 않고 칭찬받고 싶고 못된 짓 하고 손가락은 안 받고 싶고 심보가 더럽고 아니 뭐 이해는 돼요. 제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죽게 되거든요. 네. 준비할 것도 없어요. 네. 자기 이미 자식이 20살 넘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은 끝난 거예요. 네. 더 이상 지금 걱정하는 건 집착에 속하는 거예요. 집착은 뭐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땐 별 걱정할 일이 없는데 살 만큼 살았겠다. 애도 다 컸겠다. 과연 뭐가 문제인지 더 얘기해 봐요. 앞으로 정말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불안감도 없애고 정말. 아니 그러니까 깨달아서 불안감을 없애는 게 아니고 네. 불안할 때 왜 불안한가의 원인을 살펴서 네. 불안함이 소멸되는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안할 때 왜 불안하지를 살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왜 괴로운데? 두려울 때 왜 두려운데? 누가 너 쫓아오니? 너 누가 죽이려고 하니? 아니야. 근데 왜 두려운데?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네가 멍청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이렇게 살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깨달아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럼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알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뭘 모르는데? 왜 불안한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자기 불안해요? 가끔요. 그때 뭐가 불안한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두렵다면 왜 두려운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젊은 스님이 스승을 찾아가서 이래 말했어요. 스님! 그러니까 왜 저를 해탈케 해주세요. 이랬어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보더니 누가 너 잡고 있니? 이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너를 해탈케 했노라.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스승한테 스승이! 왜? 저 죄를 좀 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죄 지었니? 네! 그래요. 그 죄를 이리 내놔라. 내 사해줄게.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너 죄를 다 사했노라. 이랬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시겠어요? 나이가 저때쯤 되면 괜히 죽음이 더럽고 심란하고 내가 살았다 싶고 눈물도 나고 그럴 때요? 안 그럴 때요? 그럴 때요. 그런 거를 갱년기 장애다. 이렇게 말해요. 응.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원인일 땐 많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런 걸 딱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한다. 이래요. 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뭐 수행을 해서 없앤다 그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아시겠어요? 연보를 하든지 밖에 가서 조깅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그건 한 생각 망념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 망념이 자기가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괜히 혼자서 앉아서 공상을 하는 거예요. 사면 뭐 하지? 이러면서. 내가 헛살았다.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될 텐데 그런 걸 다 망념이라 그래요. 아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뭘 알아야 된다? 아이고 내가 또 망상 피우네 밥이나 하나 가자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게 수행이에요.